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마이크를 이것저것 사용해 봤어요 뭐 이런 사라모닝 마이크, 고야마이크, 로데마이크 지금 보여드린 마이크들은 무선 마이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영상에서는 무선 마이크 몇 가지를 실 사용해 본 후기를 담았습니다 유튜브 촬영할 때 당연히 영상이 중요하죠 근데 웬만하면 카메라가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나오는 폰들은 더더욱이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콘텐츠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까이서 녹화할 때는 마이크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자체 마이크만으로도 충분히 수음이 잘 되는 편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편집할 때 포 보정하거나 음향을 높여주거나 웬만하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조금 더 녹음이 잘 되길 원한다면 샷건 마이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품질의 음질을 보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카메라와 나와 거리가 있는 촬영에 있어서는 소리가 소음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조용한 스튜디오 아닌 이상 소리가 굉장히 울려서 들리거나 내용 자체가 안 들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때 무선 마이크를 활용하기에 좋겠죠 2학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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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과 일러스트에 있는 그림을 좋아해서 온 거예요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일러스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왔는데 검색을 하면 제가 나옵니다 블루브가 중심이어서 블루브의 기본적으로 많은 걸 그림도 그림이지만 제가 비교할 무선 마이크들은 총 6가지인데요 첫번째 젠하이저 XSWD 라발리 세트 두번째 코미카 붐엑스 D UC1 모델 세번째는 사라모닉 블링크 500 프로 D2 모델 네번째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2 다섯번째는 고독스 무브링크 M2 여섯번째는 고야의 BY WM3U 이 무선 마이크들을 실제로 강의 녹화한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자막으로 마이크에 대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저는 당연히 일러스트에이터 수업을 하러 왔으니까 뭐하는 사람일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겠죠? 저의 그림들도 볼 수가 있고 저의 활동 내역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틱톡도 해요 진이 뭐야? 캐리커처 캐리커처 제가 많이 활동을 해요 지금은 그림을 그릴 때 본인을 위해서 아무 목적 없이 그림을 그리는 때가 많지만 일러스트에이터는 대부분 목적 이유가 있는 그림을 그려요 친구 손이 빠르네 귀여운데요? 너무 이쁘게 잘 그린다 저는 당연히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그림 그리는 걸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일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제가 나옵니다 와아 유명하신 분이네 유명하진 않아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현민 검색을 하면 바로 이렇게 제가 뜨죠 누가 그려달라고 했어? 아 네 친구? 친구 일로 와봐 네? 일로 와봐요 여기서 여기 나 보고 있어요 아 몰라 못생기게 그려주세요 자! 친구 그렸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업하는 게 이렇게 매번 대면이면 저는 좋겠거든요 대면으로 해야지 여러분들도 편하게 여기 와서 이야기 나누고 그림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그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데 대면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비대면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대면으로 하게 되면 아 나 글씨 되게 못 썼네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이 우선이에요 이게 헬슨이 여러분들이 뭔가 종이로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그려도 되는데 디지털이 더 좋아 나는 폰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아해 폰그림 그려도 돼요 패드 가져와도 되죠? 아무도 그렇게 한 적 없었어요 아직까지 동국이랑 타볼래서 가져와도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들 가져와도 되는데 아무도 안 가져와더라고요 아 왜요? 요즘에 디지털 시대인데 왜 수작업만 고집할 필요 없어요 단순한 캐릭터 최근에 그리긴 했는데 캐리커처도 그리기도 하고 동물 일러스트 캐릭터 그리기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그린 거죠 이거는 그림을 그리니까 예술관은 맞아 자기 그림을 어느 플랫폼에서 어떻게 판매를 할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도 깜짝이야 칼하고 뭐야 이거 방패야? 이 친구 아 이거 알아요? 레스터 펜더 본 친구는 알 거야 이런 거 그쵸? 되게 귀엽잖아요 이거는 제 그림 내 것 이거 쉬고 말라고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학교 올라오면서 되게 가파르더라고요 걸어 올라왔는데 다들 안 힘들어요? 하체 운동은 확실하게 되겠네요 일러스트에이터 수업을 하러 왔으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겠죠 클래스, 방송, 퍼포먼스, 행사 이런 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BS에도 나가고 온스타일에서도 개그우먼 김지민을 수업해주는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이 그림은 제가 그렸어요 원래 이렇게 조용한가요? 아니요 오늘 일러스트에이터 수업 지금 하는 거 알겠죠? 제가 하는 모든 일정들이 여기 다 있고 그림도 있긴 한데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틱톡도 해요 예술가이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모두 다 하는 거고 혼자서 일을 따내야 하고 혼자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내가 다 하기 때문에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화 캐릭터 좋아하면 자 이렇게 무선 마이크 6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깊이있게 비교했다기 보다는 실 사용했을 때 수신과 음질에 대한 비교 테스트 영상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